이번 시간에는 에어테이블의 정말 환상적인 기능인 뷰 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건 걔를 표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또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에어테이블에 있는 이 쉐어 버튼을 눌러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이 시스템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걸 공유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이 이메일의 목록을 보관하고 있다 이메일 시스템이다 그러면 한 건 한 건의 이메일은 행에 저장이 될 것이고 그 메일의 제목은 열, 또 메일을 받은 날짜, 또 메일의 본문 이런 것들은 컬럼에 열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화면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어지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이 일정을 담고 있는 표를 여러분이 관리한다면 사람들에게 달력 모양으로 생긴 화면을 제공하고 싶을 겁니다 또 이 표에다가 사용자가 정보를 기록하게 하고 싶다면 사용자가 실수를 덜하게, 또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화면을 만들어주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회원 정보를 담고 있는 표라면 이런 모양의 화면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날짜 정보를 입력하는 컬린더를 관리한다면 이런 모양의 화면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데 애플리케이션들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첫 번째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조작하는 화면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유저, 사용자라는 뜻이고 인터페이스, 조작을 위한 접점이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UI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UI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를 사용자가 조작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맥락에서는 우리는 에어테이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에어테이블에서는 테이블, 한국어로는 표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기능인 사용자가 조작하는 저 화면을 뷰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을 만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영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 자주 사용되는 용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될 만한 뷰들을 에어테이블에서는 기본적으로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버튼입니다 저걸 한번 클릭해 보시죠 클릭 자 그러면 여기 Add a View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잠깐 멈춰놓고 관찰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드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는 이 격자라는 뜻이고 표를 얘기해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그리드예요 그리고 클릭해 보면 여기에 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폼은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잠깐 멈춰놓고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뭐냐 우리 에어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표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에어테이블에서는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폼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그리고 Open Form 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의 화면이 뜹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화면의 두 개를 쪼갰는데 작업 이름을 동영상 제작 그리고 작업 설명은 에어테이블 수업 만들기 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서브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표에 행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표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고도 이 양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표에다가 투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리드 뷰로 가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칼린더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칼린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컬럼에 날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날짜라고 하는 그 정보를 추가를 하고요 이것의 커스터마이즈 필드 타입을 뭘로 할까요? 데이트, 데이트는 날짜라는 뜻이거든요 저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리드 뷰로 가서 칼린더를 클릭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칼린더 U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using 데이터 필드라고 하는 부분에 방금 제가 생성한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컬럼을 선택하고 Noon을 누르면 그 컬럼의 날짜에 해당되는 행이 이 칼린더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칼린더 말고도 갤러리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에서 그 첨부 파일을 추가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작업 근거라고 하는 저거거든요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중심의 UI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칸반이라는 것은 일정 관리를 위한 도구라는 것 정도만 언급하고 여러분이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계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걸로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뷰들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이라는 것을 배워서 여기 있는 이 표에 에어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의 취지에 맞는 뷰 또는 UI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시면 에어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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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